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스펙을 준비시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뭔가 앞으로 노후준비, 개인경쟁력, 여러가지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자격증을 따려고 할 것인가? 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속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다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내가 학교든 어학이든 다른 거에 비해서 부족한데 내가 조금 다른 거라도 보충을 해야지 경쟁력 있지 않을까? 저도 제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성도들이 저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놔서 그래도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와 권면을 해줍니다 누가 보면 부자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누구입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에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스펙과 나에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는 건 사실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조기교육 시키셨거든요 제 나이 때 초등학생이 개인적으로 미군 그쪽 가족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습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를 전혀 못하고 했을지는 하나님이 저를 영어권에서 안 쓰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만선교 할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 했을 거예요 그러면 30대 때 했는데 이 정도니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보니까 참 우리는 쓸데없는 거 준비하려고 몇 년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구나 우리 출애국계 보면 부살렐과 오울리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와 철조는 부살렐이 만들고 직조와 직무는 오울리압이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공계나 미술 쪽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울리압을 이렇게 준비시킨 것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에 내 시간을 던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 나름대로 스펙 관리하고 노력하고 해서 경쟁 가지고 나아갔다면 바벨론에서 그 많은 외국 청년 등에서 쓰임받을 수 없을 수도 있었죠 결국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우리는 명절을 맞아서 또 많은 친척들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또 하나 세상을 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쓰임받고 뭐에다 내 자신을 던질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험난한 바벨론 세상에 던져질 때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학문과 지혜를 줬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곳에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시킬 때 꼭 사람이 몰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뭘 배우려고 하면 두 가지를 모르잖아요 그곳에 사람이 몰리는가 그곳에 돈이 몰리는가 심지어는요 악한 집단과 악을 도모하는 것도 그 안에 악한 생명력이 충만하면 거기에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면 안 배우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너무나도 쉽게 늘 하던 거니까 영적인 신비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깊이 너무 오래 하고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칼을 다시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참 신선한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교회라고 밝히지 않는데 왕심리 쪽에서 한 60년 된 교회에 비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역을 배우겠다고 왔어요 저한테 우리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죠 저의 특징이 또 침소봉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엄청난 사역 역시 영대세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알겠다고 60년 된 교회 목사님이 제 침소봉대를 듣고 다 시스템을 바꾸게 하여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분에게 배울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존 교회에 그렇게 오래되고 안정화된 교회에서 배우겠다고 벌써 그 자체가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을 우리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정 묵상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사도행정의 주인공이자 사도행정 15장에 2차 전도행정 통해서 교회 다 세운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열세 번째 사도 예수님과 동행도 안 했는데 또 하나 사도행정의 모태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도행정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에 돈을 모여내줘 가지고 돕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하고 또한 바나바 보내가지고 빌립보, 고린도, 아덴 다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권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데 그 능력과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뒤에 보면 사자굴에 친구들 던지는 거 풀묻불에 들어가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친구들이 풀묻불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니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과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게 몸으로 체득화된 거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화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현장에서 발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 앞에 매달리고 하는데 이게 과연 체득화돼서 직장과 학교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파워있게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가구시 중에 하나인 한식조리 사실길 앞에 누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학원 선생님이 나도 이거 두세 번 만에 붙었고 근데 제가 주중에는 신방 가니까 학원 못 가잖아요 토요일날 네 개씩만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주례하느라고 한 번 빠져서 네 개 못 배우고 교육재 수련회 한 번 갔다 오고 해서 한 여덟 개를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한 번 갔든지 하여튼 제가 또 특징에 한 번을 꽂히면 열심히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오는데 느낌은 꼭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또 떨어지면 망신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서른다섯 개를 배웠어요 요즘 여러분 명절이라 동태 붙임 붙일 텐데 동태 한번 저한테 갖다다 주십시오 제가 삼장뜨기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서른다섯 개 정도는 배웠어요 근데 제가 또 14개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뭐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시튿날 때마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했던 거는 나중에 이게 리마인드가 쉽게 되는데 동영상으로 보고 그냥 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몸으로 채득하고 견디는 것과 그냥 이동으로 끝나는 건 완전히 틀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할 때 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욕심, 생각 이거 다 절제하고 곰곰이 하나님이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겠죠 버티는 사람한테 은혜가 있고 우리가 신앙적인 인내하는 사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해서 끝났죠 또 삼손의 문제점은 뭡니까 몸으로만 강하니까 머리가 안 하다고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인 지식과 몸으로 하는 순정과 이런 게 같이 갈 때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G20 회의 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나올 때 아나운서가 통역하면서 그런 얘기하대요 이분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어떻게 보면 열광을 받고 나라를 바꾸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스펙 없어도 대통령도 되고 충분히 영향을 주잖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내가 가진 작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면 그게 오병리어가 돼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맨날 운동만 하고 생선만 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대 형제를 목사님도 하여튼 저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안 보이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곰곰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저희 홍대세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은 내설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답을 얻었어요 나는 한국 최고의 사찰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교회 보면 사찰 집사님들 있죠 교회 관리하고 김장도 제가 운동해서 운동해서 사람들하고 재발도 해주고 얼마 전에 또 어떤 성도들 밤에 방전됐다고 저를 부르셔서 제가 점프도 해주고 하는데 도와주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렇게라도 쓰임 받는구나 그것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단가 다 조사해서 우리 여자친구 집사님들 더 싸게 하는데도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 하면 그래 이 분야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사찰 목사는 한국 목사한테 배워야겠다 그러면 그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이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지체마다 주신 은서와 달란트가 틀린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 지식과 행함이 이게 진짜 같이 가야 됐네요 그래서 루터는 야구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17절에 보니까 지식과 지혜와 신앙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상과 몽주를 깨닫게 했다 다니엘에게 학문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별력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뒤에 있다 보면 이상한 성도들 오면 이상한 성도들이 정신이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좀 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좀 이상하다 근데 거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그런 분별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분 오셨는데 우리도 감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얼마나 사이코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멘탈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많던데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의 직장 상사들 이상한 분들 많죠 그때 내가 견디려면 내 영적인 멘탈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요 우리도 잘 다니던 직장 그냥 막 관두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지식과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사실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분별력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니엘이 어느 능통에 맞자 그 나라의 진짜 통역사보다 더 언어를 잘했을 것이며 아무리 무슨 채식으로 아름답게 해도 그 나라 미스터 코리안 아니면 미스터 바벨론 미스 바벨론보다 더 이쁘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 부은 것 아니에요 아까 G20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거 입장할 때 좀 특이했던 게 모든 나라 대통령이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만 대통령이 안 오고 외무부 장관이 왔더라고 왜냐 그랬더니 왕이 이슬람 행사를 주관해야 된대 이거 보십시오 왕 자체부터 벌써 그 나라 종교를 그렇게 중시하니까 그 나라 종교지만 거기에 질서가 안 잡히겠습니까 거기에 질서가 안 잡히겠네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주 대신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 어떤 거 보면은 마음에 내 쪽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멘탈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수록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내 옆에 둬야 돼요 늘 내 옆에 세상적인 음악과 세상적인 영화와 세상적인 가식거리만 늘 보다 보면은 내 머릿속은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성경 읽으려고 하고 늘 말씀 듣다 보면은 그게 영적인 선순환이 돼요 제가 어제 밤에 또 칼럼 하나 썼거든요 여러분은 안 읽지만 좀 읽으세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썼어요 성경이 전 세계 6,800개 언어 중에요 2,377개로 번역이 됐고요 60억 중에 하나님 놀랍죠 2억 5천만을 제외하고 다 번역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40명의 저자가 히브리어, 아람, 헬러 세 개로 1600년까지 쭉 기억해서 기록을 했고 구약성경은 3500년 전에 쓰였고 신약성경 제일 최신은 2000년 전에 쓰였고 등장하는 잔성은 1551개고 등장인물은 2930명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스펙타클을 형성하시면서 이 놀라운 성경을 주신 겁니까 왜 이 캐논을 주셨습니까 이 축복을 이걸 읽는 자 보고 듣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요즘 너무 좋은 게 아이폰에다가 여러분 어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것보다 쉐마 이스라엘을 들을 때 들으면 읽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뭐 할 때 쭉 들으면 요즘 어플도 좋아가지고 음악 깔리고 성우가 하태주 하나님이 천질 창조하십니다 여자들은 주여올토사다이도 많이 나오고 어쩌면 쭉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 여자야 네 말이 옳다다 하면서 드라마틱하면서 재밌고 마가복음 하나 로마사 하나 전도사 하나 쉽게 쉽게 쑥쑥쑥 넘어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문명의 이게 왜 이런 좋은 데는 쓰지 않고 왜 영적인 쓰레기로 내 마음을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영적인 쓰레기를 담으면 인간은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저는요 백세목회를 위해서 정푸도 안 먹는 거 아시죠 저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백세 여러분보다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이상해 커피 믹스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한 번 먹었어 그 다음날 또 땡겨 참 이상해 참 이상해 햄버거 절대 안 먹거든요 정푸도 먹어 다음날 또 그 시간대 하필 그 시간대 땡겨 야 이게 무섭구나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함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셨죠 그 왕이 인정했고요 주변 사람이 인정했어요 아니 외국인이 3대 동안 총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열광했으면 바벨론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의 최고는 너부갓네살왕이에요 그래서 후세인이 나중에 나는 이라크의 너부갓네살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쟁쟁한 바벨론의 최고 총리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서기할 때 많은 사람들 붙여줬는데 2장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을 붙여줬어요 근위대장 아리옥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도 감옥에서 보면 감옥장을 붙여줬죠 에스도도 딱 보면 주변에서 에스도 치장하는 사람한테 괴물을 얻었어 사랑을 얻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핍박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깨끗하고 아름다웁고 선한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갈급합니까 아니 자기 아들 죽인 원수들마저 용서해줬잖아요 그런 사랑이 웬만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는 게 내 인생을 숨을 막히게 탁탁 막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못 가고 히키코모리처럼 진짜 은둔형 외톨이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이 의외로 좁거든요 저 사람은 재활의 천재야 저 사람은 요리의 천재야 그러면 입소문 다 납니다 우리나라의 아내도 작고 외국까지 소문이 다 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 소문 안 나겠습니까 우린 좁다고 생각하죠 한 달이 건너면 소문이 안 날 것 같죠 소문은 다 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그 믿음과 그 신앙 때문에 영적인 소문은 다 난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더욱 윤택해졌죠 제가 생체 상급이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아미노산은 몸에서 자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굴 같은 거 여러분 굴 많이 드세요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굴 먹고 그리고 다크서클 없애려면 연어 먹어서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온 걸 막고 그리고 닭가슴살도 중요하지만 피 피가 있는 소고기 같은 것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아미노산도 먹어야 될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많은 아미노산을 안 먹고 채식과 물을 먹는다 채식주의자가 여러 가지 불구가 있죠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교 때 하겠는데 채식을 하는 분들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채식하면 뭐 그런데 의외로 채식하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조금 빨리 늙는 분들이 있어 재생이 안 되니까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이게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 피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채식과 물 때문에 몸이 깨끗해져 있다기보다는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깨끗하게 보인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지혜를 줬죠 환간장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10일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한 거 왕은 야 불러면 와 늦게 오면 자 목쳐 이런 게 왕 아니에요 그런데 왕 평생 기다리지 않다가 10일간 기다리니까 왕이 미치죠 그러니까 나중에 10일 그 갈급함을 기다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루를 기다리고 갔을 때 그 극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탱인전 처음 그걸 체험하면서 갈급함을 기다리면서 그 인내를 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감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걸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보는 성경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주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인기 있게 찾는 구절 랭킹이 쭉 매겨져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또 보고 왔어 오늘은 바뀌었대 오늘은 1위가 민숙이 6장 24절이에요 여완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런데 2위가 이 2위는요 5년간 부동의 1등이었어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 1등이 2등으로 떨어지는데 항상 1등 3등으로 밀린 적이 없었어 욕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얼마나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현재 오랜 기다림과 연단 속에서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욕의 회복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갈구를 동시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세상은요 자기관리 잘해라 스펙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갈구하는 것들이 과연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멈추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내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스펙을 주시고 부살레엘과 오울리압에게 필요한 스펙을 주시고 다윗에게 너는 목동이었을 때는 돌질하는 거 막대기 치는 거 또 수금 타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병사들 관리하게 하는 거 하고 때와 시점에 맞춰서 스펙과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평소의 믿음과 신앙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져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 옆에 쏟아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신앙적인 스펙, 영적인 경건함,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 사랑 사랑